에어 따라가셔야 되는데 모르네 빌드 타는 방법을 배워야겠네 컨트롤 같은 것 좀 하실 줄 알아서 3대3은 딱 빌드가 빌드를 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겠네 비가 오는 날이 부족한 것 비가 오는 날이 부족한 것 뭐 적으네 식사 극 펜씨님 저 1대1로 주기겠습니다 빨간색깐 다존심 파메 질럭만 못 올라가게 해줘 빨간색 잠깐만 뭐야 아 어떡하네. 30분, 49분. 포터지면 못 죽이는데? 아! 1조, 알았어. 1조, 막혀달라지. 아, 막혔으면 죽었잖아. 다행히 드론이 하나도 안 잡혔네. 아, 막혔으면 죽었잖아. 이런네요 못 막습니다 이거 음수들도 다 죽어 잘해줄게 풀오브 도망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풀오브 빼세요 둔웃음 딱 두개 아 어디가 열한시로 빼세요 젠단한 것도 아니고 아우 실드라네 지졌다 그러면 아 운달형님 안녕히 주무세요 운달형 근데 아직 2대2 내전 하고있나요 거기 운달형 내일은 연습할 수 있으면 연습하죠 상대감 거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오늘 너무 해야될게 많았어 스폰 경기에 팀전은 좀 기다리세요 근데 상대 일단 있나 봐봐요 우리 같이 미션하는 형님한테 얘기하고 하게 지금 미션을 같이 미션하는 형님한테 얘기하고 하게 지금 미션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아까 운달형 아까 운을 2대2 많이 지셨다는데 팀전유저 맞나요? 우리 5일형님 팀전유저가 좀 많이 지었대 2대2 히히 특히 도전 launches 평균 2대2 auf 으 으 흥린데 내전 뭐야 투 태어 누구랑 아 투 태양이 원이 형이 한팀 이었나 온다 형님 누구랑 팀이지 으 다음주에 오일이 형이 장어 사야죠 예 장어 먹고 피씨방 가서 게임 해야죠 오일이 형님 계신가요 다음주에 장어 하시나요 그 개아용도 볼건데 아 토프 형도 아 토프 형님 죄송한데 이제 대구 사람이라 정모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 금지 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한데 토프 형님은 이제 금지 거든요 아 저번에 그 오일이 형님이 그 꽃등심 샀는데 그 좀 되게 비싸더라구요 아 코딱지 만큼 나오는데 주먹 보다 작은데 한 30만원 짜리 꽃등심 한우 특불 예 경복궁 처음 봤어 고기게 코딱지 만큼 주더라 아 아 아 아 어 으 아 으 3 4 으 지금 토퍼 형님은 판타 형이랑 게임하기 싫은가 본데요? 판타 형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은행동에 그 뭐야 확진자가 돌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진짜 아무런 피해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상암 형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면 직장인들도 월급 깎지 않나? 출근 안 하면? 상암 형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평이 각종 준비 완료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스 회장님 명력을 내리시죠 시기 준비 완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작업 끝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스 회장님 아 은행동 건물 이었네 거기는 근데 30%만 깎아줘도 엄청 깎아주는 거 아닌가?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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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빌드와 심시티를 약간 배우면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어 잘하네 잘하네 알겠습니다 아니enko 저잘 하나도 아이오 전투 준비 완료! 와 우리 여버씨 형님 참실한데요? 가스가 없는데 코어가 완성이 됐어요 코어는 분 있으니까 지으신 거죠? 그런 거 같애 우리 여버씨 형님이 승보다 패가 많으시기 때문에 18승 35패 돈이 일단 있기 때문에 코어를 지어놨네 가스가 없는데 불풀해야겠다 못 막아지겠다 아까 내전할 때 투태형은 팀 누구였나요? 2대2? 메르시 형님 외몸망 나면은 아 쿠렉네 간판 붙어볼까 애송이 간달렁님은 원위원이라는 팀이었네 그럼? 확 문질러버릴까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영역을 내리십시오 예? 대단팀 무수가 멍시오 무수가 멍시오 아 violent 무수가 멍시오 몸으로 그걸 안쎄고 그냥 마음이 빠지면서 칠리슨 제사에 남겨진 가슬라는 형태는 편에 감시오 기조로 목숨을 세게 밀어낸시오 공격과 기술과 위험가 매우 주변에 무대되어 우린 욕실에 그 뭐야 사나미 형님 게임 하실거에요? 저희 미션 합니까? 뭐하냐 너? 뭐하냐 너?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래하기 부족합니다. 미래하기 부족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하나?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어디가 없어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 betweensta. 호출하신 분 나오세요. Entre C31 whack. 호출вон Punk 호출하시는 분. 호출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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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칼콘 잘해 근데 이거 못 들었으면 좋겠다 탱크도 빠르고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탱크도 빠르고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뭐해? 아 제라구님 뭐라고 나오면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골지마고 버텨어 수영 오네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십니까? 호출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흥고는 뭐야? 너 조사나 약간 이상해. APM가 93이네. 뭔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젖와 Jet Prop사 아름다운 날도 신용한 자유